이렇게 해서 실망이 시작합니다. 이게 되셨죠? 이거까지 다 넣으면 이게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채팅, 이게 채팅이에요. 풍선처럼 생긴 게 채팅막. 누가 적을까요? 총무님? 부회장님하고 총무는 한 번씩 하시죠. 내용을 적으면 돼요. 내용을 적으면 돼요. 그러면 연세가 좀 많다겠죠? 누가 많으세요? 구회장님, 총무님. 구회장은 마음에 드시는군요. 그리고 이기용 국사님은 구효유트로사관학교 구회장으로 전체. 라이언스님은 간사? 네. 우리 이나엘 사무국장이라고 한다? 구회장으로 구회장으로. 대신을 찬란 말에 전성표에 간사랑으로 나갈 거니까? 간사랑. 한국장으로. 한국장으로. 네. 이렇게 해서 내일은 다 방송하는 게 나옵니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알려줘. 알려주는 거야. 여기 뭐가 있죠? 이걸 누르면. 카카오톡에 나한테 하면. 나한테 자동으로 내 카카오 친구 이 사람한테는 이걸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를. 그래야지 사람도 있다보니까. 뭐.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뭐에 카톡만 있는 게 아니라. 네이버도 있고. 밴드도 있고. 페이스북도. 트위터도 있고. 어쨌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이렇게. 여기 다 나오는 거. 전체적으로 이게 나와 있는 거. 저는 진짜. 유튜브의 U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 한번 배우는 건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문이 있습니다. 전부. 그래서 당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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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한 무대에서. 파이팅. 한 주까지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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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한국장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집값고 하나 드려야겠는데. 아니. 저. 뭘 넣으면 좋을까요? 집값 하지 마세요. 저. 부담스러. 운영이요. 운영이요. 그냥 같이 동품이니까. 부회장 하세요. 아니에요. 여자부회장 필요합니다. 여성 부회장이 필요하니까. 부회장님. 여성 부회장. 여성 부회장. 한 발 좀. 아니. 저는 그냥. 아. 저 잘 못해. 여성 부회장. 여성 부회장. 여성 부회장. 네. 우리 방 교수님. 정말 교육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함께. 강사분들 오셔서. 강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회 유튜브 학교가. 창원학교 학교가 개간이 됐는데요. 다들 이제 못하신다고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책임지고. 하여튼 사관생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소위 계획 극장을 달 수 있도록. 제가 잘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못해서 굉장히 부끄러워 하시는데. 조금만 관심 갖고. 조금만 연습하시면. 저도. 1시간 배우고. 1시간 연습하고. 그리고 이제. 부단히 노력을 해서. 지금까지 지금 됐는데. 조금만. 하시면은. 잘될 거니까. 하여튼 뭐. 우리 부회장님. 잘. 그. 회장님. 지시아리. 잘 모이면은. 하여튼 우리 큰딸이. 유튜브를 참 잘해요. 편집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그. 영어. 영어. 학원. 인터넷 홍보도. 직접 했기 때문에. 오. 아마 이제. 쉽게. 잘. 가르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구요. 두 가지 강도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 6시부터 식사가. 저 밑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내려가셔서. 요. 요. 밑으로 이렇게. 아시죠. 아시는 분들도 아시니까. 따라 내려가시면 되겠구요. 두 번째. 저 뒤에 책을. 어. 저 비치를 해놨는데. 저 뭐. 팔려고 둔 건. 저게 아니구요. 혹시. 딱. 꼭. 읽고 싶다 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뭐. 한 번이. 다 가져가시면 안되니까. 두 번. 가져가시고. 남으면. 또. 이렇게. 필요한 거 있으시면. 예.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죄송한데. 마이크는 좀. 아니 마스크는 좀 벗어주세요. 그 앞에 있는 거 보면 돼 좀 치워주시고 옆으로 보면 돼 저 벽 쪽으로 붙여주세요 그 계단 위에 올라갈 수 없나요? 못 올라가요? 네 그대로 들어가면 쓰세요 어깨 사이로 뒤에 끄는 저기 키 잡으신 분 앞으로 여자분 앞으로 나가세요 그 다음에 남자분 뒤로 들어가세요 자 마스크 다 벗어주세요 빨리 가세요 이사님 마스크를 벗어주세요 죄송한데 자 마스크를 좀 벗어주세요 네 오케이 오케이 자 좋습니다 자 뒤에 뻔 안 보이는데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앞으로 뒤에서 안 나오니까 맨 앞으로 나오세요 그냥 거기 안 나오니까 거기도 안 나오는데 예 거기 조금 쓰여주세요 거기 이사님 안 나와요 예 자 마스크 다 벗었죠? 네 제가 하나 안내로 하면 됩니다 자 그냥 그대로 최대한 이쁜 표정으로 자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번에는 화이팅 자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그 다음에 하트 하트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하트 이제 자유 포즈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부여 이중호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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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가세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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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상조팀 이쪽에서 사진 하나 찍어요 찍으시는 분은 찍으세요 개별 개별 찍으실 분 쓰세요 찍어 드릴게요 네 고객님 서세요 양도 못하시고 양도 못하시고 양도 못하시고 빨리 가세요 네 자 이제 이호희 간장의 마음 김용가수와 우리는 저기 세팅하고 내가 하니까 식사 식담으로 이렇게 내려가시면 식사 당하고 하셔야 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사진 찍으실 분 쓰세요 저기 지금 자리에 쓰세요 네 저쪽으로 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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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하트라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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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돌아가게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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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이 집이 너무 멋져야 돼. 또 밀렸려. 이 쪽은 이제 바뀌었다. 이 쪽은 이제. 이 쪽은 계속... 이거, 제일 쫄깃. 오, 할애는 할앤. 자, 오셉을까요? 여기가 이제. 양쪽으로 보세요. 한 번만 보세요. 가치고. 어? 안 들어갈게요. 안 터줄게요. 예, 어서 올게요. 자, 가치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어떤 식사에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부산님, 부산님, 안주시겠어요? 부산님, 안주시겠어요? 부산님, 부산님, 안주시겠어요? 부산님, 안주시겠어요? 이렇게 내려와서 아래쪽에 집이 있어요. 이렇게 뽑아놓고 가서 내뿌어요? 네, 그러면, 그러면. 그럼 놓고 가세요. 아니, 차가 왜 막 흘렸어요? 아, 비상등이 있어서. 저기 아까 기사했던 거지. 이거 먹었지? 아니, 아니 아까 올라가면서. 한글자막 by 박진희 웃음은 제가 못해드립니다. 웃음을 시키면 웃으세요. 제가 뭐 안하겠습니까? 잘 됐습니다. 어? 김영란수님? 네? 웃어요. 웃으면 안필거에요. 같이 안필거에요. 빨리 입만 버려요. 하나 둘 혜연씨가 보살막을 줬잖아. 보살막을 줬잖아. 이리 와. 그래? 이리 와. 혜연씨가 보살막을 줬잖아. 또 이쪽으로 찍어줘. 호흡한 느낌인데요? 수세.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 둘 목을 조금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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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contribution 네? 네? 아주 재미있었거든요. 네? 오늘 license elephant 네? 이것으로 부여 유튜버 사관학교 일기 교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